해수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안미나답을 낳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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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왁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왁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헬스론을 낳고 헬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안미나답을 낳았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왁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왁께서 오늘 내게 기엄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헬스론을 낳고 헬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안미나답을 낳았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왁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왁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헬스론을 낳고 헬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안미나답을 낳았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왁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왁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헬스론을 낳고 헬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안미나답을 낳았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왁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왁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헬스론을 낳고 헬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안미나답을 낳았고 아멘